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스터디에서 함께 국어 공부하고 있는 진희쌤 나연진입니다. 자, 여러분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이 되니까 마음가짐이 어떠신가요? 음, 4월 뭐, 뭐요? 여러분이 오늘 아마 만우절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는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재밌는 하루를 보내면서도 마음이 뭔가 약간 찝찝해, 약간 껄쩍찌근해. 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쵸? 우리 지금 중간고사 대비해서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잠깐 특강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인스타에다가 내가 지금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친구들이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중에서 좀 의견이 많이 모아졌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요거 갖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국어시험 실수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실수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에 3월 학평 보시면서도 정말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실수를 왜 이렇게 할까? 국어 이거 아니 한국어인데 왜 이렇게 잘못 읽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초면인 지문 대하는 팁. 여러분이 요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 국어 공부하면서 아니 도대체 외부 작품, 외부 지문, 연계 작품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진짜 너무 초면인데 정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나오는 걸까? 그리고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따란! 첫 번째는 시험 실수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왜 자꾸 실수를 하는가? 혹은 내가 실수를 하는 유형이 어떤 것인가? 요거를 조금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실수를 줄이는 것을 대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선생님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솔직히 실수인지 실력인지 알 수 없는데 내가 좀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다.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인 거죠. 너무 긴장을 과하게 해. 평소에는 정말 열심히 잘 공부했는데 시험 때만 되면 막 미칠 것 같아. 손 땀 벌벌 난리나. 그런 경우. 세 번째는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아마 정말 최다 빈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진짜 많이 했던 실수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컨디션 조절 실패죠. 제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했을 때 정말 긴장감이 막 극도로 올라가서 그때 아팠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막 코트로 막으면서 막 국어시험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간고사, 기마연고사 다 똑같죠. 어떤 고사를 보든지 어떤 시험에서든지 아프면 실력 발휘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인과 유형을 파악을 했으니까 요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가 부족해. 근데 여러분 준비 부족한 거 솔직히 나 스스로 잘 알잖아. 막 스터디 플래너 이런 거 맨날 공스타 올리고 해봐야 뭐합니까? 나 스스로는 내가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는데 혹시라도 좀 나 이번에 잘 준비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시험 보는 그 그냥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신감 대하락. 그래서 자신감이 너무 많이 결여되죠. 그러면은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틀릴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아는 거 100%, 120% 좀 다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준비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계획을 좀 세우세요. 여러분 무계획으로 막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물론 계획을 너무 빽빽하게 세워가지고 그거를 다 하지 못해서 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오늘 그냥 내키는 대로 공부하는 것도 조금은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험 계획표를 세워 두시고 이 계획표대로 공부를 좀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스터디 플랜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써먹었던 방법인데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보면 내가 강의를 들어. 인강 들어. 그리고 학원 가서 수업 들어. 그렇게 하면 내가 공부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 물론 그것도 공부한 거예요. 공부한 건데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거를 풀어내준 거 내 귀로 들었지. 근데 그거를 내 머릿속으로 내가 체화시키는 데까지는 분명히 나만의 어떤 그 혹독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견디려면 뭐부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목표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학교 시험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시험 대비하면서 1교시가 국어하면 1교시 시험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되는 그런 요약본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이것만 보겠다. 그러면 그 요약본에 들어갈 중요한 내용들만 꼭 알아야 하는 것들만 그리고 내가 몇 번 돌려서 정말 모르겠는 것만 여러분들이 추려내서 이거를 만들게 되겠죠. 요약본을 만들게 되겠죠. 그럼 이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진짜 내가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요약본 그거 하나 가지고 시험 볼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모르는 걸 안 써놨어. 그럼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세워 두시면 공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 듣고 제발 복습하세요. 그냥 강의만 듣고 아이고 공부 다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복습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복습까지 해주시고 복습하면서 내가 만약에 완전히 잘 이해되지 않은 개념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 그렇다면 꼭 따로 체크해 두시고 체크만 하면 안 돼요. 또 체크하고 마지막에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죠. 질답 게시판에 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가서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르겠는 거는 그때그때 좀 제발 제발 바로바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용인 우리 이제 과도한 긴장이 정말 좀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과도한 긴장이 왜 문제가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앞에 것도 마찬가지이긴 했지만 긴장을 하면 여러분 왜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라. 머리가 하얘진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아니야. 아 나 이거 문제 뭐였지? 아 나 이거 기억났는데 뭐였지? 나 이거 공부했는데? 아 나 이거 못 풀면 어떡하지? 아 나 이번 시험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니까 정작 중형이 떠오르지 않아서 머리가 새하얘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긴장은 내가 시험지를 읽어가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내야 하는데 그 정보를 해석해낼 수 있는 뇌의 용량을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그 긴장감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 실수할 것도 훨씬 더 많은 실수를 계속 계속 해나가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도 틀릴 수 있고 또 내가 공부한 것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볼까요? 이 긴장감이 왜 오는 것일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시험을 100% 매번 잘 봤어. 그래서 내가 실패라는 걸 몰라. 안 해봤어 실패라는 거. 실패? 안 해봤어. 그러면 과도한 긴장하게 될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없어요 별로. 내가 실패했던 경험이 계속 내 마음 안에 쌓여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번 3월 학평을 막 그지같이 봤네? 다 망했네? 나 어떡해? 이러면서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 3월 학평을 볼 때의 그 긴장감 그리고 나서 채점했을 때의 그 낙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난 실수는 빨리 잊어버려. 빨리 잊어버려요. 실수를 통해서 내가 배울 것만 배우고 실수에서 온 감정들은 얼른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좋아요. 막 징징거려는 거 듣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너네한테 그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실수는 빨리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 대신에 실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만 취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실수를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실패의 경험도 실패의 경험이 이렇게 긴장감을 유발한다면 성공의 경험은 자신감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성공의 경험을 매번 중간고사를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 스스로 계속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내용들 내가 공부하면서 나온 자료들 내가 만든 내 손수 어떤 기록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계속 아 나는 이번 시험을 잘 볼 거야. 내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고 혹은 1등급 맞고 점수 오르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나의 모습을 자꾸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막 어떡하면 좋았다 흐흑 미쳤다 막 이렇게 망했다 이런 생각들만 하면 그런 것들은 계속 마음에 남아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용량까지 다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암시와 상상을 통해서 좀 성공의 경험을 자꾸 자꾸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컨디션 컨디션 확실히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면 더 긴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디션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다.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많이 하는 거죠? 문제 잘못 읽는 거 이거 선생님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 나도 막 맨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적절한 거 골라가지고 막 다 틀려먹고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근데 한 문제만 그러면은 다행이야. 차라리. 근데 왜 여러분 왜 모의고사처럼 한 지문이 있어? 근데 그 지문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두세 개 나와. 근데 내 문제 잘못 읽었어. 생각만 해도 맴집 점수 후두둑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좀 확실하게 읽어가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일단 스스로 인정해야 돼. 아 실수가 아니었다. 이 정도 되면 나는 뭔가 조금 뭔가 좀 이게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뭐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매번 틀려.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막 으 난 쓰레기야 이러라는 게 아니고 그걸 인정하고 나서 내가 그걸 인식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평소에 문제풀을 할 때 나는 문제를 잘못 읽는 실수를 진짜 많이 해. 라는 거를 항상 인식하고 문제를 풀 때 꼼꼼하게 푸는 연습을 매번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또 똑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시간 재고 문제 푸는 연습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방법인데 문제의 표시를 있다시만하게 하세요. 있다시만하게.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아는 애다가 X를 있다시만하게 쳤어. 되게 극단적으로. 와 이렇게. 적절한 거 골라. 그러면 동그러면 있다시만하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정말 큰 도움받았어요. 정말 나 진짜 좀 많이 덜렁거린다 싶은 친구들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아니 눈에 엑스프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적절한 걸 고르겠냐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를 좀 연습을 해나가면 난 지금도 문제 이렇게 풀어. 모의고사 풀 때도 이렇게 풀어. 여러분이 요거를 통해서 하나의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다면 아니 무슨 방법이라도 해야지. 아시겠죠? 이렇게 세 번째까지 한번 봤고요. 네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진짜 내가 꼭 얘기하고 싶어. 컨디션 조절 실패하면 여러분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일단 국어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도 다 다 영향을 주죠. 첫째 날 뿐만이 아니라 뭐 아프면 뭐 하루 이틀 아프고 말아요. 계속 아프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실패를 해. 그러면 다음 시험이 별로 기다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학습 학습 성취에도 학업 성취에도 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거 정말 꼭 얘기하고 싶어요. 실패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게 된다. 이런 거야. 내가 이번 시험은 아파서 못 봤어. 정말? 내가 단지 아파서 못 본 거 맞아?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내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좀 준비가 부족했어. 그래서 못 본 건데 아프다는 그 이야기가 약간 이렇게 쓱 하고 덮어놓는 거야. 그런 걸. 그러면 다음에 내가 시험을 준비할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했는지 원인 분석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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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때마다 뭔가 아픈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에서도 자꾸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죠. 합리화라는 게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한다고 핑계를 대는 거잖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합리화하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은 좀 잘 해주시라는 거. 자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방안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이 얘기부터 할까요? 첫 번째는 루틴을 확보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느 정도 시험 주기에 맞춰져 있으면 그래도 거기에 계속 좀 일상처럼 공부를 해나가고 그 안에서 내가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아프거나 뭐 힘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좀 루틴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어떤 루틴을 확보해야 되느냐 일단 뭐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자는 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까지 여러분 쉬는 시간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쉬는 시간에 한 시간 두 시간 점점 늘어나서 그날 한으로 다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딱 확보를 하고 그 이상은 쉬지 않기 이렇게 루틴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하게 먹고 편안하게 쉬는 거 왜 예를 들어서 막 시험 공부한다고 막 갈아가지고 마시고 제대로 안 먹고 잠 제대로 안 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때도 누워가지고 막 어두컴 거음한데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날 공부해서 다 날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는 거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프다 싶으면 빠르게 대처하자. 내가 이번에 이거 진짜 크게 느꼈잖아. 선생님이 지난주에 촬영을 하루하고 아예 못했어요. 나는 평소에 좀 그렇게 별로 잘 아프지 않는 편인데 한 번씩 그렇게 이렇게 때려 맞아. 급성 인후염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인후공준줄. 그래서 말이 안 나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말을 한 마디 하려면 목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 거야. 근데 이게 주말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되자마자 토요일 되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어. 왜냐하면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바로 진료 받고 링거까지 받고 막 별 난리 난리 다쳤어. 근데 지금도 100% 다 낫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원래는 되게 오래 갈 병을 그나마 좀 잡을 수 있더라고요. 한 두 번째 진료 받고 링거까지 맞으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진짜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빠르게 대처하세요. 여러분. 아픈데 막 내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많고 막 오늘 하루 계획 다 못했고 그것 때문에 점점 건강을 악화시켜서 진짜 중요한 시험에 막 이러면서 보지 마시고 아프다 싶으면 그날은 좀 푹 쉬고 얼른 컨디션 회복하기. 아시겠죠? 그럼 아프지 마. 왜 아파요? 아프지 마세요. 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까요? 진짜 싫은 애죠. 초면인 지문 어? 초면인데요. 왜 여기 오셨어요? 초면인 지문을 만났을 때 우린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초면인 지문이 나오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냥 우리 괴롭히려고 골탕 먹이려고 에이 야! 이러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들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학교 시험에 내는 거예요. 초면인 이런 지문들을 왜 나올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조금 냉혹하긴 하지만 시험은 사실 상대평가죠. 1등과 꼴등 가려내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 고만고만한 수준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얼만큼 적용할 수 있는지 얼만큼 내가 핵심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변별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문을 낸다. 라는 거.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 한 편이 시험에 나와. 그러면 그 시만 달달달 외워. 그럼 그게 단순 암기죠. 그거는 암기력 테스트인 거지 내가 이걸 가지고 뭘 배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지금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를 넘어선 그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뭘 확인하겠냐.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확인하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편을 공부할 거야? 시험편이 학교 시험 범위 들어가? 근데 이 시험편이 왜 나와? 왜 나오는 거야? 그냥 중요하니까 왜 중요한데? 이 시가 나오는 이유는 선생님 OT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긴 했었지만 국어 과목은요. 여러분 아니 이 세상이 언어로 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일만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험 범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뭐가 나오든지 다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핵심적인 게 바로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성취기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학습목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학습목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어의 주요 이론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시가 우리 교과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지문을 가져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번 단어에서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나 이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낸다라는 것 그럼 이거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혹은 정말 유명한 작품이고 꼭 알아야 하는 작품이라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는 거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쭉 봤을 때 초면인 지문이 진짜 초면일까 초면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생판 처음 본 그런 지문이야. 그래도 사실은 내가 배운 교과서 내용과 약간이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본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초면인 지문이 나에게 오기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지문은 아무렇게나 내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가 배웠던 핵심적인 부분들 주요 개념이나 이론들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문들을 찾는 과정이 있고요. 그 안에서 그렇게 찾아 놓은 지문들 안에서 작품들 안에서 이번에 다뤘던 작품 이번에 다뤘던 지문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지문을 갖고 와서 문제를 낸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얘는 무조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초면인 지문을 굳이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초면이잖아. 뭐하러 굳이 친해져. 굳이 막 무턱대고 가가지고 안녕 나는 누군데 할 필요 없어. 무턱대고 읽으면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내용이 모르는 내용으로만 남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읽지 않기. 그럼 어떻게 할까? 공부할 때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수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이 작품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뭔지를 좀 알아두고 그거랑 연결될 수 있는 작품들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 연결될 수 있는 작품들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부했던 이 작품 안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들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알아두기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초면인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나온 이 작품이 내가 공부했던 작품의 중요한 부분을 기준으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중심으로 읽어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문학천재김 교과서에 나오는 시입니다. 길을 찾아서 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요. 어떤 작품이냐면 화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 이름이 길 이름인지 동네 이름인지 아무튼 명암리라고 되어 있어요. 동네 이름인 것 같아. 명암리라는 그 편말을 보고 명암 밝고 어둡다는 건가? 하면서 생각을 시작해. 세상에 밝고 어두운 게 빛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럼 뭐가 있지? 내 인생이 있지. 자기 인생을 막 돌아봐. 맞아. 내 인생도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었어. 그리고 내 인생을 막 돌아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그것을 형상화해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 것 즉 내 삶을 성찰하는 거죠. 성찰하면서 그 길에서 만난 지나가는 바람소리 그런 게 내가 성찰을 하면서 지나가는 생각들 나의 삶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로 보여줘요. 다양한 심상들을 활용해서 자기가 어떤 성찰의 과정을 갖고 있는지 지금 겪고 있는지를 보여줘. 그리고 이런 성찰의 과정을 독자들이 정말 내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시상을 전개할 때 뭐 문장 부호 연 나눔 전혀 없어. 그냥 쭉 하면서 줄글로 보여줘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간략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했어. 근데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초면인 김남조의 겨울바다라는 시가 문제로 나왔어요. 평가 문제집에.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이냐. 어 맞아요. 나도 겨울바다 좋아해요. 이러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겨울바다라는 이 시는 이 시랑 분명히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고 내가 이 작품을 볼 때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삼았었는가 성찰의 공간으로서 나오는 길 그리고 그 성찰의 공간에서 내가 성찰하는 과정을 어떤 심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전개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겨울바다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찰의 공간이 겨울바다에 나오는지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 겨울바다라는 시도 내가 겨울바다에 새를 보러 갔어. 근데 보고 싶은 새들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혼자서 멍 때리는 거야. 바다 멍. 바다를 보면서 내 삶이 길면 얼마나 길까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을 그게 진짜 시험부 인생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인생이 사실 짧잖아요. 아니 바다 거북도 200년을 사는데 사람들 100년도 못 살잖아. 그런 짧은 인생인데 앞으로 남은 삶을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앞으로는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겨울바다라는 공간이 성찰의 공간이 되는 거죠. 같잖아. 성찰의 공간이라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공통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겨울바다에서는 이런 심상 같은 건 잘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청각적 심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청각적 심상은 안 나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그것을 가이드로 삼아서 초면에는 작품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는 여기에서는 나왔던 어떤 부분이 인내 없내를 따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외부 작품을 가져온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면서 읽게 되면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초면인 작품 나와도 어머! 초면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은 더 다가가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기준 삼아서 읽어 나가시면 훨씬 더 좀 더 낯설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선생님의 오늘 잠깐 특강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4월 초에요.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까지는 한 20일? 25일 정도 남았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도와드릴 수 있도록 강의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올 테니까 선생님하고는 강의에서 다시 만나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시험 잘 보시라는 거 시험 잘 보고 선생님한테 또 와가지고 시험 잘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공부하자고요. 자 우리 그러면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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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